자, 언니가 좋아하는 여기 앉자 신나 맛있어? 천천히 먹었어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왜 이렇게 잘 쳐 피아노 왜 이렇게 잘해? 아이고 잘 친다 아이고 양꼬치 당장 양꼬치 당장 양꼬치 당장 맛있겠다 얼른 저녁을 먹고 당이 목욕을 시켜야 돼요 곧 올리는데? 아빠 봐봐 진정 좀 되셨어요? 진정 좀 되.. 아이고 아이고 응 괜찮아 괜찮아 우리 이제 곧 수영할거지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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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? 응 응 수영하는 느낌 나? 응 엄마 뱃속에서 수영하던 실력 보여줘 응 괜찮아? 괜찮은거 같은데? 응 튜브 괜찮아? 좀 어리둥절하는거 같긴 한데 응 다시 수영해봐요 흠흠 다니야 수영해봐 응? 이상해? 응 다니야 수영해봐 다니야 수영해봐 응? 이상해? 다니야 수영해봐 다니야 수영해봐 다니야 수영해봐 다니야 수영해봐 다니야 수영 1945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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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번엔 이쪽에 맞았네. 안녕. 오늘 접종하고 와서 접종 열이 날까 걱정했는데 다행히 정상 체온이에요. 한 7시쯤에 됐을 때는 37.6도여가지고 열이 더 오를까봐 긴장하고 있었는데 지금 1시간 간격으로 계속 뚝뚝 떨어졌어요.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무탈하게 지나갈 것 같습니다. 아기가 뜨끈뜨끈하다 그래서 열을 재보려고 해요. 약간의 미열이 있습니다. 괜찮은 줄 알았는데 하루 이틀 정도는 열이 나나 봐요. 잠시만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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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